내가 그때 이 길을 지나갔잖아 혼난다 모른다 하더라고 아 냄새 이상한 냄새 나 오고 오고 저거 뭐지? 앞에 한번 살포시만 들어가볼까? 중국말이 엄청 적어졌는데 이게 혹시 글 아는 사람 없잖아 이게 뭐라고 적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? 혹시? 아 이거 글씨가 안보여 보네 보인가? 보여요 혹시? 아시는 분?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여기 무슨... 그거구만 역사업사 공동묘지였구나 그... 삼각대를 지금 짐벌해서 그걸로 바꿔야돼 이제 잠깐만 여기 밑에 한 번만 가보자 나 피름이던데 무섭게 올가미처럼 줄이 묶어있냐 형 계속 휘파람 소리나는데 뭐예요? 형 계속 휘파람 소리나는데 뭐예요? 뭐야 나 들었다잉 뒤쪽으로 한국도 없었거든 뒤쪽으로 한국도 없었거든 그치 지금 태국어로 뭐라 하잖아 지금 태국어로 뭐라 하잖아 뒤에 뭐냐 뭐 말소리가 계속 들리죠? 저기서 여기는 뭐 이상한건 뿌시락소리도 들리고 내가 지금 후레쉬 빛인가 소리가 안나네 지금 후레쉬 빛인가 소리가 안나네 봐봐 떠들려 뭔데? 그 분 누구임? 아니 나는 왜 내가 못 들을 수가 있지? 다른 사람이 들었다 가면 자 우선 우리 요거 하나로 놀라지 말게 그때 여기 왔을 때 진짜 별일이 많이 있었어 뭐 노래소리 음 이 소리도 들렸었고 내가 번역기로 갑자기 소리 안나니까 번역기로 다시 한번 좀 해봐라 함께는 또 들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디 철조망 넘어갔을 때도 좀 이런 분위기 비슷한데에서 막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구심 막 이렇게 지붕타고 다니고 뭐 그 소리 나 갈라가면 또 장난질하고 자 이거 진짜 내가 뭐 녹음기 쓰고 그거 진짜 제 일도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꼬 진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디야 아 혹시 계십니까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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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얘기해 봐 봐요 그리고 지금 저거 뭐 지금 잘못 본건가 뭔지는 모르는데 내가 한번 당겨줘 볼게 저거 지금 흙은거 좀 보이잖아 이거 저거 다른 데에는 하나도 그런거 없는데 저기만 좀 뭐 뭐 하얀거 있네 닌자거북이였구나 아 닌자거북이였구나 자 우선 우리 안으로 더 들어가자잉 자 우선 우리 안으로 더 들어가자잉 들어가보자 자 번역기 한번만 돌려보자 미쳤다 지금 바람 하나도 안 부는데 움직인거 봐봐 와 바람도 안 부는데 움직인다 저것만 흔들려 저것만 흔들려 자 혹시 여기 안에 계십니까? 아 저 한국에 와서 왔습니다 아 저것만 흔들려 아 저것만 흔들려 예 저거 까오리 맞습니다 예 까부리는 아닙니다 까오리입니다 와 닭살 생겨 우리야 뭐야 이거 나 돌아간다니까 좀 살짝 멈쾌어 다시 예 가겠습니다 딴 데로 갈게요 뭐가 똑같다 이거 지금 길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거 워터파일 타고 한번 끝으로 들어가 볼까나 한손 스킬 여기도 다 몇동이구나 여기도 다 몇동이야 몇동 여기도 다 몇동 지금 주위에 뭔가 있긴 있다 지금 주위에 뭐 있어요 얼른 얘기 좀 해보시죠 괜찮아 안길어 여기 앉아서 도와주기에는 너무 귀찮아요 딥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대답을 안한가 대답을 안한가 보는데 이쪽에 계세요 아무 말이라도 그냥 뱉어버려 괜찮네 뱉어버려 뭐예요 형 방은 전 세계적으로 있었지만 땅을 파는 것이 너무 많이 타기에 즐거운 시간이 될 때까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여기에 중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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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담도 있거든 땅을 파는 것이 너무 많이 땅을 너무 많이 봤다고 땅파? 저는 이제 퇴근했네 없어 없어 근데 여기는 공동묘지는 올 때마다 뭔가 일이 있네 올 때마다 그래도 뭔가 있어 아까 그 묘지에 있던 그거 흔들흔들 한 거 그것도 그 그것도 그런 발음 하나도 안 푸는데 움직인 거 봐봐 진짜 엄청나 지금 기분 찝찝하거든 계속 저기서 뭔 소리나거든 3 3 3 2 4 4 5 5 5 5 5 5 6 6